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circadian rhythm 혹은 생체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circadian이란 건 뭐냐 하면 라틴어에서 온 거고요 about day 즉 대략 하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circadian rhythm이란 것은 어떤 주기적인 현상인데 그 주기가 대략 하루일 때 우리는 circadian rhyth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우리 몸속에 어떤 종류의 circadian rhythm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24시간 주기로 뭔가를 반복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네 그쵸 식사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수면이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 보통 규칙적으로 밤 9시가 되면 자고 새벽 5시가 되면 일어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24시간 주기로 이렇게 일어나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밤 9시 정도가 되면 24시간 주기로 저희 뇌 속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밤 9시 정도가 되면요 그게 저희를 졸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멜라토닌 호르몬은 밤동안 계속 분비가 되고 있고요 그게 이렇게 아침이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즉 실제로 이 호르몬이 저희 뇌 속에 분비되는 걸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 멜라토닌을 보시면 이렇게 밤 시간 동안만 이렇게 쭉 분비되었다가 저희가 일어나면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호르몬들이 24시간 주기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게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 역시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잠들기 시작하는 한 10시경 그때쯤에만 이렇게 분비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문기사나 이런 데 보시면 청소년기에 일찍 자야지 키가 큰다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여기 어린 친구가 계시는데 일찍 자야지 키가 큽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저희 몸이 하루 동안 일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들이 특정한 시간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궁금한 점이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 몸은 어떻게 밤 9시라는 것을 알아서 멜라토니라는 걸 분비를 하고 우린 그냥 단지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인데 아침 7시가 되면 이 멜라토니는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스탑이 될까요 즉 우리 몸은 시간을 어떻게 아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생명과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궁금해왔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셨고요 많은 연구 끝에 실제로 우리 뇌 속에 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Circadian Clock이라는 건데요 이 Circadian Clock은 저희 뇌하수체의 슈프라카이지메릭 유클리어스라는 이 콩알만한 빨간색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의 시계입니다 왜 이게 시계 역할을 하는고 하니 네, 이렇게 영상을 보면 뭔가 번쩍번쩍하죠 이게 피리어드라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정도를 측정을 한 건데요 밝다는 얘기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뭔가 많아졌다가 사라졌다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피리어드라는 물질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주목하셔야 될 게 주기입니다 주기가 얼마인가요? 네, 이 업앤다운을 24시간마다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걸 왜 시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시침이 24시간 있으면 정확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즉 24시간 주기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시계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얘가 23시간 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저희는 이 시계는 고장났다고 얘기하죠 저희의 생체 시계는 이렇게 저 뇌의 저 부위에 어떤 피리어드라는 물질이 끊임없이 24시간 주기로 업앤다운을 반복하기 때문에 시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시계는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오실레이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저희 몸 다른 부분에 지금은 몇 시이니까 어떤 일을 하라라는 시간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기한 이 오실레이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명과학자들이 이걸 찾고 나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오실레이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주기적인 업앤다운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셨고요 소위 말하는 음성 피드백 룹이란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잠깐 생물학 얘기를 더 할 텐데요 한 1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DNA가 하나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피리어드라는 물질의 DNA입니다 여기에 클락비멜이라는 단백질이 붙으면 DNA가 활성화가 됩니다 DNA가 활성화가 되면 뭐가 나오냐 하면 메신저 RNA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피리어드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메신저 RNA는 핵 밖으로 나가서 단백질이 됩니다 즉 우리는 이 과정 동안 뭘 상상할 수 있냐 하면 아 피리어드라는 물질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 피리어드라는 물질의 양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리어드라는 물질이 계속 증가하다가 핵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뭘 하냐 하면 이 클락과 비밀이라는 친구들이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생산이 안되겠죠 그러면 증가하던 피리어드는 더 이상 증가가 일어나지 않고 세포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피리어드 물질들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즉 계속 이렇게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여기 보시다시피 피리어드라는 물질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이 친구도 사라지겠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었나요 우리가 제가 처음 보여드렸을 때 그 상태가 되었죠 다시 클락 비밀이 피리어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다시 피리어드가 증가하고 또다시 감소하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리어드의 음성 피드백 룹에 의해서 이런 24시간 주기의 오실레이션이 나온다는 것을 밝힌 공로로 이 세 분의 생명과학자분들이 작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생체리듬이라는 걸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이분들의 논문을 보고 이게 음성 피드백 룹에 의해서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되는구나 굉장히 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설득이 되셨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점이 뭐였냐 하면 이 세포 내에는 이런 음성 피드백 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처에 많아요 그런데 어느 것도 이런 주기적인 오실레이션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얘만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상했어요 음성 피드백 룹이 이런 오실레이션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것만 있다고 항상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즉 뭔가 더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어야지만 얘가 업앤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수학자니까 실험은 할 수가 없고 뭘 해야 될까요? 궁금한 점이 생기면 저희는 오늘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를 하면 될까요? 네, 미분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네, 오늘 계속 제가 이거 여쭤볼 건데요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미분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 세웠던 미분방정식이었습니다 아까 생체 시계는 훨씬 더 복잡하지만 그걸 좀 더 단순화한 모델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아까 보셨던 DNA가 있고요 거기에 액티베이터가 붙습니다 그러면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고 걔가 단백질이 되고요 걔가 해관으로 들어가서 액티베이터랑 만나서 액티베이터를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아까 보셨던 그 음성 피드백 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묘사하는 미분방정식이 이 밑에 있습니다 변수는 세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미분방정식을 풀면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 여기 보시면 알파1, 알파2, 알파3 이런 숫자들이 있잖아요 이 숫자가 뭐냐 하면 저런 반응들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이게 문제는 실험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요 현재 기술로는 그럼 이제 저기에다가 저희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알파1, 알파2, 알파3에다가 숫자를 적당히 넣어보면서 이제 미분방정식을 풀어봅니다 그래서 풀어봤더니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저희가 원하는 24시간 주기의 리듬이 나올 때도 있고요 아예 리듬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즉 이게 뭘 얘기해주는 거냐 하면 음성 피드백 룹이 있다고 항상 오실레이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이 수학식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업앤다운이 나오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내면 되는데요 열심히 계산을 해서 제가 어떤 걸 드라이브를 했냐 하면 저런 오실레이션이 나오는 필요충분 조건은 여기 보시면 이 이니퀄리티를 만족할 때인데요 즉 부등식을 만족할 때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P라는 물질이 있고 A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얘들 사이에 비율이 대충 8분의 9랑 요상하게 생긴 요 두 숫자 사이에 있을 때만 저런 오실레이션이 나온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즉 P라는 물질이랑 A라는 물질의 양이 대략 비슷해야지만 저런 오실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왜 제가 이걸 소설이라고 부르냐 하면 이 답은 수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드라이브한 식에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 되려면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게 과연 1대 1이라는 게 정말 중요할까 그래서 이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계시는 이추공 교수님과 협력 연구를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추공 교수님 연구실에 이런 유전자 조작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쥐는 저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테트라사이클이라는 약을 이용해 가지고 아까 봤던 피리어드라는 물질의 양을 저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쥐였습니다 그래서 이 쥐를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요 이게 엑토그램이라는 건데요 엑토그램이 뭐냐 하면 쥐 한 마리를 깜깜한 케이지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케이지 안에는 센서가 있어서 얘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다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깜한 데도 있고 하얀 데도 있잖아요 까맣한 얘기는 얘들이 막 움직이고 있다 즉 깨어있다는 얘기고요 하얀 부분은 얘들이 안 움직인다 즉 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어났다가 잤다가 일어났다가 잤다가를 매일매일 반복 규칙적으로 쥐도 역시 규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쥐도 생체 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보셨던 그 몰랄 레이셔가 대충 1대 1일 때 그러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약의 농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이 1대 1을 망가뜨리는 순간 쥐의 패턴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가요? 규칙적으로 사나요? 못 사나요? 그렇죠 갑자기 자다가 일어났다가 거의 굉장히 케어틱하고 랜덤한 행동을 보입니다 즉 생체 시계가 고장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즉 쥐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현재가 몇 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잠을 막 랜덤하게 자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도 생체 시계가 고장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정말로 수학 미분방정식을 이용해서 디라이브했던 1대 1이라는 숫자가 정말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되었고요 이제 이 연구를 넘어서 실은 저희는 정말 1대 1인지 사실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추가적인 연구들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는 좀 신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약을 개발하는 일에 관해서 근데 이 약도 생체 시계랑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생체 시계는 저희 시계의 본체와 같습니다 즉 시침이 24시간 후에 정확하게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생체 시계는 눈과 시신경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외부의 빛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빛 정보가 바로 옆에 있는 시계 조절 장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언제 경험할까요? 저희가 해외여행을 가면 뭘 경험합니다 네 시차를 경험합니다 왜 시차가 올까요? 저희의 뇌 속에 있는 우리의 시계는 한국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저희 눈으로 들어오는 환경의 시계는 미국 시간입니다 그럼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여행을 가면 아침인데도 계속 자게 되고 밤인데도 생생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만 시차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쥐 실험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엑토그램입니다 이 경우는 아까랑 달리 깜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12시간 동안 빛을 주고요 12시간 동안 빛을 끕니다 즉 낮과 밤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하얀 부분은 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쥐는 지금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있나요? 낮에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고 있고 밤에 일어납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쥐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저희 사람을 가지고 가면 정확하게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쥐가 저희처럼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고는 매일매일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요 저희가 빚 주는 시간을 한 6시간 정도 앞으로 당깁니다 즉 해외여행을 보낸 거죠 그랬더니 쥐가 어떤가요? 처음에는 본인이 평소에 일어나던 시간에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점점점점점점점 일찍 일어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됩니다 즉 이걸 우리는 시차를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걸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냐면요 대략 하루에 1시간 정도 저희 생체 시계는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을 가시면 12시간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략 12일 정도 계시면 시차가 극복이 되시는데 그때는 이미 아마 보통 한국에 돌아오실 시간이라서 안타깝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빚을 그냥 평상시대로 받을 때 그런 거고요 저희가 빚 노출되는 것을 적절히 조절하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공해 주는 게 이 앱이거든요 인트레인이라는 앱이고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개발하신 앱입니다 이 앱이 뭘 해주는 거냐 하면 이 앱에다가 여러분들이 항공편 시간을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이 앱이 이런 걸 보여줍니다 언제 선글라스를 끼세요 혹은 빛을 보세요 뭐 이런 스케줄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스케줄을 따라가시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시차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 앱을 깔고 이용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아 그리고 이 앱은 보시다시피 또다시 미분방정식으로 만들어진 앱입니다 네 꼭 제가 무슨 교주 같네요 네 미분방정식은 아무 곳에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도 이 앱을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해외여행을 간다는 얘기는 보통 학회를 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학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앱이 갑자기 선글라스를 끼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고 싶은데 빛을 보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아무리 저희 지도 교수님이 개발한 앱이지만 좀 쓰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미리 경고를 드립니다 다만 공짜기 때문에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는 이렇게 해외여행을 통해서 가끔가다 시차를 경험하지만 시차를 매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즉 간호사나 소방관이나 경찰관 분들은 이렇게 밤낮 바꿔서 교대 근무를 하시니까 시차를 거의 매일 경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에이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저희가 나이가 들면 생체 시계가 점점 불안정해져서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이 밤에 잘 깨시는 이유가 귀가 밝아져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귀가 밝아질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생체 시계가 좀 약해져서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체 시계가 고장 나면 물론 수면 문제도 생기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암이 발생할 확률도 훨씬 높아지고요 그리고 조울증이나 우울증 같은 무드 디소더더도 훨씬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것도 훨씬 높아집니다 근데 뭐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 늦게까지 게임을 하면 저희 할머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지 않으면 건강에 안 좋다 네 그쵸 그러니까 시계가 망가지면 저희가 더 이상 규칙적으로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는 건 직관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시계를 고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 강연은 이 생체 시계를 조절할 수 있는 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연구팀이고요 저는 미국에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인 파이저라는 회사랑 같이 일을 2010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생체 시계 조절 약물을 개발하는 팀인데요 근데 전공들이 굉장히 괴상합니다 제약회사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공학자도 있고 통계학자도 있고 물리학자도 있고 수학자도 있고 네 당연히 의사랑 화학자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약간 어벤져스의 느낌이 납니다 아 근데 어 뭐 근데 이게 저희 팀만 이런 것이 아니라요 다른 신약을 개발하는 팀을 봐도 팀이 이렇습니다 즉 의사들이랑 약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수학자들도 들어가 있고 물리학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이란 걸 개발한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서 이렇게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다양한 기술을 가진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겨우겨우 개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저희 연구팀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수학자가 저기 끼어서 뭘 했는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저가 2007년에 어떤 신약 후보물질을 하나 개발합니다 PF67046이라는 약물질인데요 아직까지 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약을 쥐에게 한번 줘봤습니다 즉 보시면 아까 봤을 때 또 쥐가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어나는 아주 규칙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약을 한번 딱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다른 시간에 일어납니다 즉 아까 우리 시계 옆에 보면 조절 장치 있다 그랬잖아요 빛이 이 조절을 보통 한 시간 정도 할 수 있는데 이 약은 약 농도에 따라서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약이 신기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약을 하루 중에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3배 정도 달라요 이상한 약이에요 즉 똑같은 약인데 하루 중에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즉 식후 30분이 되는 약이 아니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약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저희의 생체 시계잖아요 근데 생체 시계가 과연 하루 중 다 똑같은 상태에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24시간 주기로 끊임없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겟으로 하는 약 역시 언제 주는에 따라서 그 효과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파이저에서 저희에게 수리 모델을 이용해서 뭔가를 좀 이런 실험들을 해줄 수 있는 약의 효과를 테스트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연락이 와서 이제 수학자로서 이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됐던 거고요 이 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미분방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약을 테스트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했고 정밀해야 되는 모델이 필요해서 생체 시계를 구성하는 모든 분자들을 다 식으로 담았습니다 그 결과 250여 개 아까 20개였으니까 한 7배가 아니라 한 12배쯤 됐네요 그래서 오늘 이걸 다 적으면 오늘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서 여기서 식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학 꽤 쓸모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학이 생명과학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보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미 수학 박사학위자 중에 10명 중에 1명 이상은 이미 이런 생명과학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계학자 중에는 절반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 조사는 못 해봤지만 아직 국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몇 명 안 되는 저희 수리 생물학자들 모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유니스트의 수학과에 계시는 이창환 교수님 연구실을 졸업한 수학 박사시죠 이호정 박사께서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일본 호카이도 의과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었다는 뉴스를 지난달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수학자가 의과대학 교수가 되는 시대도 왔고요 이게 조만간은 일본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역시 수학자로 다 구성되어 있지만요 이렇게 많은 생물학자들이랑 협업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는 제가 카이스트 부임 초기에 만들었던 그래프라서 대부분 외국인 분들이시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과도 협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만간 수학자와 의사들이 국내에서도 같이 일을 하는 것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 조만간 올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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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